현재 시각 6시 57분입니다. 제가 이걸 처음 틀었을 때가 오락해 나오는 거 아니에요? 2시쯤이었나요? 14시간 정도의 비행이 아니라 운전 끝에 독일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저희의 첫 번째 그거는 빨래방입니다. 굉장히 얼굴이 귀에 나오는데요? 1주일 정도의 빨래가 쌓였기 때문에 빨래를 하러 갈 거고요. 정리를 해볼까요? 그럼 이따 밥 세! 굿의 얼굴은 왜 이따 밥 세? 굿의 얼굴은 왜 이따 밥 세. 그런거인데요. 불을 닫으면 안 꺼진다. 전 약간 독일을 보면서 느끼는 건 그거에요. 소울 같다. 가을남자님 박지성 독일에 빨래하러 가는 모습 얍 정말 옷이 제각각이네 멋있네요 샛빙입니다 나는 샛빙 나는 샛빙 나는 샛빙 옷에 옷을 걸쳐도 베뜸은 다들 얼굴이 왜 이렇게 부어있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버스를 한 10시간 넘게 탔죠 5시간 2시간마다 일어나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다보니까 벌써 얼굴이 이렇게 됐어요 보자 저 까만 꿈떡은? 어? 못 들으셨어요 안녕하세요 말랑꿈떡씨 말랑떡 떡 빙수 떡 빙수 말랑떡 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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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독일 빨래 방에 왔습니다 액션 책이 왔어요 좋은데 쓰도록 하지 빙수 네 여러분 아주 싼 가격에 빙수를 팔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 감성이 엄청나고요 점점 이제 촬영 실력이 늘고 있어요 그럼 저도 한번 찍어봅시다 아주 잘하고 있어 내가 잘 찍었는데? 저 원래 사진 잘 찍어요 단 찍어 오 너 딱 걸렸어 너 딱 걸렸어 지석이 옆으로 가 그럼 4명 다 나와 뭐 안 걸리냐 쪼꼬리 컨셉이었어 어 저희는 지금 빨래 방에서 빨래를 기다리고 있는 쉿 그러면 지금 이 컨텐츠에 맞게 비가 비하면 생각나는 노래 하나씩 해볼까요? 쭉 연결해서 지나가면 돼요 저부터 할까요? 네 비도 오는 그래서는 생각이 났어 비가 오는 날에 널 찾아가 비가 너가 잘 알아 나는 나에게 빨래 이긴하지 그거 뭔가 있어요 누가 제가 사랑 비가 내려와 우와 으앗 어! 계절 들어간 노래야 계절 계절 저부터 할까요? 네 봄 여름 가을경... 누가 내가 뭐냐 이거 ㅋㅋㅋㅋ 봄노래 굉장히 많은데... 뭐가 yet? 여름을 하면 여름도 많지 땡! 펄! 땡! 펄! 땡! 펄! 밥 먹으러 왔습니다. 저는 치킨 랩 같은 거 시켰고요. 캣밥으로 세트 같은 거 시켰어요. 죄송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크기의... 원래 한 이 정도였거든요, 한 이 정도? 아... 벌써 이만큼 먹었는데... 한 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땡! 땡! 양고기입니다. 그것도? 근데 얘는 양념이 더 얇죠? 안녕하세요. 방금 밥을 먹다가 주변에 한식당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한식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음식들 진짜 맛있었는데 갑자기 한식을 먹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한식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라면까지 나왔고요. 본만두 마지막 떡볶이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라면 진짜 맛있어요. 근데... 시식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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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간단하게 주문했던 계란까지 나왔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주문했던 김정수까지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요거트 맛도 있네요. 요거트 진짜 맛있다. 넌 못 먹구나?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야, 계란 진짜 맛있게 드실 수 있다. 손이 돋네. 막상 으악 이거라서 느끼는 거죠. 과일주스의 퀄리티가 진짜... 끝났어요. 어? 아직 끝난다. 이거라도 좀 먹어볼래? 맛있는데? 맛있지.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그렇지. 바나나 향이 나는 바나나? 완전 따오셨나봐요 아직 입지가 않았네 반프트의 아침입니다 아 날씨 진짜 안녕 아기 고양이 우리는 F3에요 저기 안녕하세요 아 진짜 이쁘다 야 날 봐봐 날 봐봐 비둘기가 평화로우면 비둘기 쫙 피서 안 되겠어 나 결정했어 나 여기 살래 그냥 내가 여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집이다 내 집 마련 성공 배에 아무도 안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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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엔딩 요정 하실게요 맛볼게 딱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크리미하네 이 위에 크림이 좀 레전드인데 어 진짜 맛있다 맛있어 음 감성 브이로그가 유행하잖아요 프랑크프루트 거주 8개월차 프랑크프루트 대학생 일상 자막이 있어요 저는 매일 아침 화이트 보카를 마시면서 과제를 해요 친구들이랑 연락도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카페인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어요 이렇게 느껴져요 아니 산책을 너무 열심히 했나봐 힘들어? 졸려 진짜 맛있는데 여기서 더 마시면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마지막 한 모금 해보겠습니다 아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어 어떻게 하는지 지금 호텔로 들어가보도록 하죠 호텔로 들어가보도록 하죠 됐다 초록불 떴잖아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이게 갑자기 그런 것 같아 다시 해봐 됐다 오 넓다 넓다 예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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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짤리는 또 우리를 유혹하고 있군 예에이 아 근데 여기 먹어도 된대 아니 여기 먹어도 된대 어 누가 그래 아니 지금 나 돈 내게 하려고 지금 아니 여기 냉장고에 물 마셔도 되는데 아니 물은 마셔도 되겠지 아니 젤리 이런 거는 준비해 주신 거야 여기 위에 이렇게 있는 거는 여기다 준비해 주신 거야 여기다 준비해 주신 거야 뭐하시려면 아무튼 도착 니가 좋아하는 불닭볶음면도 있어 아니 난 불닭크림이 좋아 아니 난 그냥 불닭을 싫어 아니 난 그냥 불닭을 싫어 아무튼 도착 아 됐습니다 내가 집에 다노냐고 하나만 누워 안녕 오늘 조식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원래 모자 쓸려야 했는데 우리가 괜찮아서 그냥 갈려고요 굿즈티 입고 슬리퍼랑 잠옷 딱 입으면서 갑니다 어? 저 사람들은 잠옷으로 안 볼 거야 진짜 집 앞에 나가는 사람이잖아 식당에 한 번 튕겼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들은 게 있었어요 스페인 식당에 슬리퍼 안 된다고 그래서 바지랑 신발도 다 갈아치고 네 아가 승민이가 조식의 후기가 왔었어요 그냥 라면 먹는 게 낫다 현지식이 쉽지 않다 향신료가 많고 그래서 힘들었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 말을 들은 나는 절대 라면 먹지 않지 오히려 경험할게 좋아 오히려 좋아요 경험으로 갔다 간단하게 받아왔죠 오 달아 오 짜 아니 먹으면서 하는 말이 다 알아시어 밖에 없어 너무 데콤해 너무 데콤해 베이컨이 어제가 제일 맛있네요 짠 짠 스모드라기보다는 야채 주스이라는 당근 주스 ABC 주스 같은 거로 가져왔어요 짠 짠 짠 짠 카드 챙겼지? 오케이 너만 믿을게 나는 챙겼거든 응 뮤직 한 번 샥 찍고 와 뮤직 한 번 샥 찍겠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그는 굴하지 않아 그는 마이웨이라고 제가 이거 마시는 거 아니고 찍어먹는 거 맞네 아 진짜 큰덕해? 걸쭉한 걸 어떻게 마시나요? 걸쭉한 거? 난 좋아 어떻게 마셔보겠습니다 제가 한 번 마셔보겠습니다 이거 한 번 마셔봐도 될까요? 근데 여기다 우유 타면 진짜 맛있어 근데 따뜻한데? 아니야 이거 코코아네 코코아 완전 사초코 근데 하나가 젓가락이 없는데? 알지? 고 마셔볼게 내가 방금 마셔봤어 찍어먹는 거야? 밍밍해? 이건 찍어야 돼 찍어먹는 건 이만큼이네 이유가 뭐야? 내가 가글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밍밍해 밍밍해 밍밍한데? 밍밍한데? 이렇게 스페인 음식 체험 완료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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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녁에 짜파구리 짜파구리 쉽게 만들어 줍니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기서 짜파구리를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해 주실 거라 생각은 1도 못 하고 있어 면수를 둬야 하지만 원래 레시피는 사패이티가 두 개긴 하잖아 아 그래? 원래 2대1이야 카메라가 그냥 두 개야 어 말도 안 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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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과학 쉬플 과학 멀리입니다 왜 이래 오늘 왜 이래 오늘 오오 하하 하하 얼굴이 굉장히 귀엽네요 확대할 수 있어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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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오 그렇게 흔들거린다 오오 잘한다 네 안녕하세요 공연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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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게 잘 마치고 밤 산책을 하러 나왔습니다. 원래 앞에 공원이 있어서 거기서 산책하려고 했는데 공원이 문을 닫아버려서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편리점도 올 겸 산책도 할 겸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고요. 스페인은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여기 이렇게 밖에서 인식 방등. 저 개인적으로서 굉장히 마음에 드세요. 너무 좋아. 밖에서 먹는 이런 낭만. 바람을 쐬면서 맛있는 이 음식들 그리고 그런 게 너무 좋아서 낭만인이라 보니 너무 좋습니다. 짱 멋있어 여기 성각에서. 준수 여기. 그래서 그냥 막 다녀야 돼 산책도 막 다니고 누구 간다 하면 어디 가고 막 따라다녀야지 그래야 뭐라도 하나 건지는 거죠. 뭐라도 하나. 어? 이거 이렇게 찍어볼까? 여기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다음 도시는 랑. 그래서 승민이가 촬영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네. 다섯. 날. 내가 볼 수 있을까? 나아이